모사 타고 가죠 모사 모사로 가는데면은 무조건 가오리로도 갈 수가 있는 깊이기 때문에 모사가 너무 커요 한번 가봐요 야 이씨 고부기한테 걸렸어 고부기한테 걸려가지고 아 나 어디 바위에 낑겼나 했네 이게 첫번째 강 안되고 어 선샤인 이미 바위에 걸렸고 두번째 강 두번째 강이 어디야 피해 피해 겁나 빠르죠 모사 여기 설샹 옆에 여기는 폭포라서 못가는데 여기 가다가 저쪽에 폭포말씀 하시는거 아니에요 이 중앙강으로 갈까 분하고 남쪽에 있는 중앙강 모사 철한장 외환시움 지금 안정 자체가 없어요 공중에 떠있습니다 야 스테미너 줄지도 않아 후니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다가 어제 털었던 집 다른 서버에서 털었던 집 거기 구조잠깐만 보고 가요 구조가 너무 신기했어 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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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나라로 이게 어디야 야 잠수 좀 안하면 안돼 물로 가면 안돼 이섬이던가 이섬이던가 근데 여기 동굴이 있죠 바다에서 바로 육지로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완전 수중전하라고 만들어놓은거 요렇게 돌고래창국이네 어제 털었던 위치죠 돌고래들아 미안해 실수로 마우스 클릭을 광클릭해버렸어 우선 저희 중앙산으로 가 분하고 분하고 야 레이싱 코스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건가 하긴 우리가 뭐 물속 들어가지도 않고 물속에서 레이싱 할거를 상상도 안해봤었죠 돌고래 왈 실수가 아닌거 같은데 실수에요 실수 중앙강이 무리스님 안녕하세요 중앙강에서 이어지는데 여기 왼편으로 돌아가서 나오는 늪지대 통해서 겠죠 탕이 CX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한문이 아주 좋은 뜻일거에요 빨간호배를 지나서 요 강을 따라가면은 늪을 지나서 거기에 도착을 할거에요 이 가오리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어 늪을 지나가지고 너 뭔데 이놈의 새끼야 이게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네 아우 모사 못 지나간다 나 여기까지 왜 왔니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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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야 6일 못 지나가 그래 내가 니 애비의 원수다 이놈아 여기까지 따라왔니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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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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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포기가 빨라요 안되는거 그렇게 오래 잡고 있지 않습니다 디케임도 어서오세요 어 어이 느낌 오는데 아 여기다 아까 거기다 야 가오리로 와야될거 같은데 모사로는 도저히 안되는데요 다음깡 다음깡 가자고 나 이러다가 그냥 집으로 가는거 아니야 바다 한바퀴 놀고 가오리로는 충분히 될거 같아요 그니까 모사 너무 크네요 강으로 아예 진입을 못하네 얘가 강을 아예 못들어가 아이 집까지 언제가니 여기서 더워 이거 어떻게 나가요? 나왔다 나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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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로 갈 수 있는데면 가오리로도 충분히 갈거에요 가오린 점프도 뜰 수 있기 때문에 낑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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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에이씨 따라오라고 이렇게 아기도 한마리 죽나 이렇게 아기도 죽나요? 이렇게 아기도 죽나요? 문유킴님 안녕하세요 미치겠네 이렇게 아기도 죽나요? 우리 수중 레이싱 포기해야되나? 주먹으로 한 대 때려요 상처만 나는데 상처만 나는데 나가라고 얘 죽겠는데? 나가라구 오우 카르테시아님 어서오십쇼 아 돌을 부셔요 이거 안 부서지는 돌 아닐까? 지옥의 일부 깰 수 없는 돌 되는게 없네 아 나왔다 나왔다 오케이 고 도노님 아이아이 여기 다시 이 강을 따라서 안개보소 이 죽을라고 해 야 매가리도 여기 왔는데 서바이벌 리벌브드입니다 여기 위험한 곳이었죠? 여기는 가오리로 점프 뛰면 돼 충분히 넘어올 수 있고 길이 있네 가오리 충분히 올 수 있네 이런데 구간을 외워야되겠다 레이싱 하려면 이런데 점프 뛰어서 넘어가야죠 아이씨 오케이 들어왔어 또 걸렸어 이 가오리 레이싱 성공만 하면 엄청 재밌겠는데? 실패하면 완전 졸만 게임되는거고 아이씨 이 위로 떠올라서 가면 안 되니놈? 이곳에 안 돼 이곳에 안 돼 여기를 가오리로 간다 해도 너무 높아져 이 가오리를 절대 못 가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무리는 물고기 못 가요 물고기 못 가요 야이씨 너 가만 안 있어? 아 나 이것들이 죽을라고 이것들이 설마 아기 죽었니?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죽었다 아기 죽었다 아기 죽었다 아기 이 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예 없어요 이 바다에 큰 생명체들 강으로 못 오게 하려고 바다랑 강이랑 이어지는 부분은 전부 다 지대를 높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 둘 셋 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세 군데 더 있는데 다 마찬가지겠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못 가는 곳을 지상공룡으로 뛰다가 강에서부터 가오리를 달았다요 가오리를 저 안에 어떻게 집어넣었나 미리 이런 거 점프 뛰어가지고 넘어가면 딱인데 어 그 다음부터 물이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강이 여기거든요 여기서 시작해서 한번 들어가면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가오리가 우리 부족이 없다는 거 다 죽였죠 잠깐만 잠깐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씨 못 들어가 여기 길었고 가오리를 한번 도전해보면 될 것 같기도 해 죽음의 코스다 진짜 들어갈 때 한번 점프 뛰고 중간중간 몇 번 뛰고 나올 때 또 한번 뛰어야 돼요 바다로 나올 때 화면이 안 보여요 금방 낮이 될 거예요 흐흑 파란 바닷만 보여요 파란 바닷만 보여요 나와 나와 여기로 나가서 강을 들어갈 수가 있나 강이 없나 강이 없나 파란 바닷 어서 오세요 감마 써요 어디 들어간waż 이 방 이렇게들 누가 말 나와요 들어올 수 있어 지도좀봅시다 지도좀보자 피라냐들 이거 보소 이것들이 죽을라고 흉기 집어넣고 요 코스로 나가서 이야 여기 완전 위험천만하다 스피너도 있고 까딱하면은 가오리 죽겠죠 늪지대 나올거에요 거기도 빠져나가 봐야지 낑기지마 이렇게 낑기면 가오리 죽는거에요 우리가 코스를 딱 정해놓으면 그 코스대로 하루 이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오리 각자 테이밍해서 여기서 코스 연습해야되요 우리 바빠 여기 또 어디여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어느길로 빠질까요 우측길로 빠지 아 우측으로 가면은 나오는 길이 없다 좌측 분하고 아래로 가야되나 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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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싱 준비하기 레이싱 레이싱이 안될거 같은데요 길이 없어요 더이상 못가요 큰일이다 레이싱 포기해야될거 같은데 가오리 레이싱 포기해야될거 같아요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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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오리 레이싱으로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포기해야될거에요 어? 되나? 나 왔어 잠깐만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데 나? 좌측으로 가야되는데 또 막혔다 또 막혔다 또 막혔다 여기 스피님 안녕하세요 스피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왜 이쪽으로 가는길 밖에 없지? 왼쪽으로 가는길 밖에 없지? 이렇게 길이 더 있는데 요 앞에 3거리가 나와야 되잖아 3거리에서 좌회전이 가능해야 되는데 여기 초록색 500일 있는 길 우리가 올라온 길 이쪽으로 길이 있어야 되는데 강출기가 없다 아닌가 녹색으로 가다가 빠지는 길이 있나 가보자 가보자 레이싱 하자 저기로 가다가 빠지는 길이 나올 것 같아요 길을 지나가서 좌측으로 빠지는 길이 어딨다는 거야 약간 낑긴데 아니야 그것도 몇 차례씩 낑긴데 아 나 진짜 내리라고 이리로 가서 눕힌가 또 그네 아 가오리 못 지나가 못 지나가 아 아크 진짜 게임 이따구로 만들래 가오리 같은 거 나왔으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 야 이 아크 제작진들아 그냥 마지막 루트 하나 마지막 루트 마지막 루트 잠깐만 마지막 루트를 간다 해도 나오는 길이 없는데 루트가 두 개가 더 있네 다음 루트 가봐야 다음 루트 야이씨 진짜 오 잘 싸운다 얘 잘 싸운다 굿이다 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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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